아유, 시원하다. 아유, 참말로 고맙다잉. 내가 자네 덕분에 아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단 마시, 응? 됐다 마. 같은 부부산끼리는 도와야지. 아유, 씨. 아이고, 마요. 그 한양 길바닥에서는 눈뜨고 코 뱅인다 카드마. 그 말이 참말이었네. 아이고. 내 것도 이자뿡이잖아, 내 고마 일어날란다. 어? 뭐여, 벌써 간다고야. 아, 참말로 아직 술도 많이 남았는데. 충청도 찍고 가야 돼서 퍼뜩 일어나야 된다. 오늘 못 먹어, 다음에 먹자잉. 알아서, 알아서. 갈 땐 가더라도 그곳은 하고 와야지. 헤어지다 말고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는 두 사람. 그들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? 와, 너 요새 운동하냐? 뭐고, 벌써 티 내나? 아유, 돌았지겠네. 아유, 근데 너도 뭐 한 달까지 할 몸인데. 나는 뭐 워낙에 타고난, 타고난 몸이 있겠지. 나, 칼 들었다! 깜짝이야. 아유,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보부상들은 뜻에 맞는 친구를 사귀면 헤어지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서로의 옷을 바꿔 입는 풍습이 있었다. 그렇게라도 해서 서로를 기억하겠다는 의미였다. 내가 안 돼. 어디 가라? 그래서 네가 해라. 걱정 말해. 응, 간다. 응. 촌놈이면 촌놈답게 촌구석에 있을 것이지. 왜 하나까지 기어 올라와서 엄한 사람 괴롭히는 건데 개 대부러는 개 대부러서 그거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언니 그거 싸게 들어가 쉬어라 어디서 씨따치 않게 풍개질이냐 놈이 고마워라 나도 찾는데 한계가 있어애 한계는 무슨 으악 으악 무슨 놈이 씨따치 한번 해보자 이거지 요 백알바갈 어이 어린 놈 야 야 이놈다 여기 지금 어 뭐야 뭐야 돌아가 야 이 목자 씨따